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소카 데이터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어 보기인데요. 강의 자료에는 약간 순화돼서 나갔어요. GCP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수업 이렇게 약간 순화돼서 나갔고 오늘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미래의 데이터 엔지니어인데 데이터 엔지니어,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VCNC 공동 창업자하고 지금 소카에서 데이터 팀을 이끌고 있는데 데이터 쪽에 종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정도부터 데이터 분양에 종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0년간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지켜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 산업의 흐름과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지 제가 좀 그리는 것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보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실습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뭔가 저 불행인지 행운인지 앞에 그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해놨던 게 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지금 오늘이 유실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자료 준비하기 전에 스크립트 적어놓은 것들로 좀 오늘 앞에 이론 수업을 짧게 끝낼 것 같고 뒤쪽에 실습 위주로 원래도 실습 위주긴 했지만 실습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전 되게 이거 보면서 항상 공감을 많이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에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최근에 살면서 되게 이거 미래스럽다 이렇게 이건 정말 미래의 물건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막 10년도 더 된 예전부터 발명돼서 이렇게 뭔가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널리 퍼지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기차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더 나아가자면 우주여행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미래라는 거는 얼마나 이제 좀 미래 기술 같은 게 대중화됐냐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볼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아직 이렇게 많이 대중화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오늘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키워드 이제 네 가지인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거 뭐 오늘 수업 주제니까 당연히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 개발 이야기도 제가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리 매니지드 서비스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개발자로서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혹은 뭐 다른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좀 배워보거나 체험해 보려고 이렇게 들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그리고 이제 생산성,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오늘 기억을 하고 좀 체감하시고 체험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은 뭐 데이터 직군에 이제 일들이 꽤나 이제 정착이 점점 되고 있어서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데이터 가지고 채용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저희도 계속 채용하고 있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고 정착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데이터 직군을 채용한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었고 직업으로서 데이터를 한다라는 일도 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부 뭐 회사들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데이터 직군을 많이 채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긴 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훨씬 드문 일이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데이터 직군에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좀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근데 회사마다 뭐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케이스를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소카에서는 그 데이터 분야의 직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번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두 가지로 해놨지만 거의 같은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가 또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뭐 조금 더 나눠보자면 이제 네 가지일 수도 있는데 거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은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요새는 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약간은 점점 대중적인 직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좀 기술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으로 좀 간단한 뭔가 코드를 만든다거나 파이썬을 활용한 도구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냥 그냥 이제 스테레오 타입을 말해보자면 그런 사람들이고 데이터 많이 다루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도메인 지식도 어느 사업이나 도메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 같은 것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꽤 있고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이런 정도일 것 같고 비즈니스 분석가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는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스킬셋을 가지고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파이썬이나 머신러닝 잘 모르지만 엑셀은 잘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경험들이 좀 많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달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직업으로 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관련한 기술적인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도 뭐 다른 이제 데이터 분야의 다른 직업들처럼 역할 정의가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이제 알아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뭐 그냥 그 수도관을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을 이렇게 이렇게 흘려서 뭐 나누기도 하고 각각 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소카에서도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는 소카에서는 파이프라인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팀이 이제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파이프라인만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정도 될까 아니면 그 한 분도 사실 파이프라인만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사실 저희 팀에는 이제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이제 네 분이 막 다른 일들을 막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일들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지식 전문가들도 있어서 뭐 누구보다도 이 데이터나 사업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지표화하는 것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좀 굉장히 확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뭔가 그 해결사라든가 아니면 뭐 마술사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을 팀에서 혹은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됩니까? 뭐 다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의 답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저희 회사에서의 데이터 엔지니어고 오늘은 이제 그 이런 저희 회사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야가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 어떤 한계치를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여한 없을 만큼 뭔가 여러 가지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뭐 데이터 분야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대부분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분야고 또 뭐 좀 난이도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분야 업의 좀 특성상 뭔가 해야 될 일이나 스펙이 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유주제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개발도 좀 오래 했는데 개발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개발 스펙이 있고 이것만 이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좀 일의 성과가 나의 능력보다는 그냥 이제 스펙에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제 다른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그렇죠. 근데 데이터 분야는 그런 게 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편이고 내가 잘하면 할수록 뭔가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곳이고 이게 또 데이터 분야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분석이나 뭐 비즈니스 분석 이런 분들도 다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좀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야에 한 10년여 있으면서 꽤 그 역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꽤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기 이전 세대에서는 뭐 이제 글이나 뭐 자료나 이렇게 이야기 듣거나 해서 이제 좀 간접으로 체험을 했었는데 어 제가 시작하던 그 제가 시작하던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막 태동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gfs라는 이제 논문이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몇 년 한 1, 2년 있다가 이제 하둡이 나왔고 이럴 때였을 때 이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좀 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뭐 이런 데다가 데이터 많이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것들이 좀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좀 더 이제 시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시작한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좀 태동하던 때였어서 이런 데이터 관련된 인프라나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대중화되고 저렴해지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제 좀 큰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20억짜리 오라클 뭐 DB를 사야 뭔가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그 2011년 12년 이때쯤에는 이제 하둡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PC급 서버만 여러 대 이렇게 연결하면은 되게 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것도 다 오픈소스니까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었고 컴퓨터만 사면 되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컴퓨터 조립을 참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를 직접 조립을 막 다 해서 부품을 주문해다가 조립을 해서 그 이런 사무실 구석에다가 컴퓨터 여러 대를 이렇게 짱 박아 놓고 맨날 컴퓨터 막 조립하고 고치고 고장도 많이 나요. 맨날 이렇게 컴퓨터 몇십 대가 있으면 맨날 고장 나거든요. 그거 아침마다 와서 고장 난 거 막 고치고 이런 걸 많이 했었었고 이제 오픈소스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의 하둡은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문제가 생기고 맨날 버그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둡 컨셉은 어느 정도 아시는가요? 하둡이 이제 컴퓨터 여러 대 붙여서 그걸로 자동으로 데이터도 복구가 되고 고장이 나도 자동 복구도 되고 성능도 쭉 스케일 되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초창기의 하둡은 자동 복구가 되긴 되는데 자동으로 고장 나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성능 스케일이 되긴 되는데 무슨 이유로 성능 떨어지고 이런 게 더 많고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고치고 하는데 대부분의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게 컴퓨터를 고치고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나는 또 컴퓨터 몇십 대를 샀으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뭔가 데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진짜로 뭔가 그 의미 있는 뭔가를 많이 만들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컴퓨터 조립하고 고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입자가 그래서 몇 명이었지? 카운트하는 거 우리 저희 비트윈 만들 때였는데 이제 비트윈 메시지 어디서 많이 보냈지?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생산성이 높진 않았던 거죠. 물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아예 못했었던 거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제 엄청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시기가 2014년, 15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파치 스팍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아파치 스팍은 거의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그냥 표준처럼 쓰이니까 이제 14, 15년도에 아파치 스팍이 처음 나와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선풍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드웁, 맵뉴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간편함 그리고 성능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는 컴퓨터에 직접 조립했었는데 클라우드에 올려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컴퓨터 그냥 빌림, 순간적으로 많이 빌렸다가 그냥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예전에 일주일 걸리던 분석 작업이 5분만에 끝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가입자랑 국가별 이용량 이런 거 뽑으려면 일주일이 걸렸는데 5분만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컴퓨터 고치고 목금은 분석 코드 좀 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말 내내 분석 코드 돌려서 월요일 날 확인하면 되는 게 출근해서 5분만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화수목금은 뭘 하면 될까요? 그런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때 이제 VCNC에서 일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컴퓨터 고치고 하드 설치하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 저 혼자 혹은 저 말고 이제 또 같이 했던 다른 친구가 있는데 두 명이서 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평균 1.5명 정도가 이제 그걸 했었고 생산성 낮음. 근데 이제 한 14, 15년도부터는 그때도 이제 혼자 하거나 두 명이서 하거나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생산성이 몇십 배가 올라간 거죠. 몇십 배가 올라가서 이제 이제는 그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저것 하는 분야도 예전에 그냥 서비스 위주에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커머스 혹은 광고 영업 광고 영업 저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뭐 재무 분석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막 여러 분야에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결과들을 막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결국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또 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팀의 그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뭔가 일주일 걸리던 거를 5분 만에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을 더 안 늘리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거든요.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사람이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원래 혼자 하던 일이 4명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이렇게 높아진 생산성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제 그때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클라우드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써서 서비스 하는 거 그냥 상식이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서 이런 데이터 관련된 어떤 도구들이나 서비스를 완전히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14, 15년도에는 그래도 상당 그 이제 일주일 내내 하던 거를 5분 만에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런 스팟 클러스터 같은 거 직접 관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저희 팀이 데이터 엔지니어 4명짜리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4명이 데이터 40명짜리 회사에서 10% 정도 되는 4명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4명 다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희 일 굉장히 잘했긴 했지만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는 데이터 분석가를 또 뽑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팀을 늘리거나 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또 시대가 이렇게 점점 변하면서 저희 이제 VCNCD가 소카랑 합병이 된 지 2년이 됐거든요. 2년 전에 이제 어떤 결정들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 아파치 스팟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대로 그거를 이제 새로 구축해서 쓸까?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결정한 거는 그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인 빅커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오늘 이제 체험을 해볼 건데 빅커리를 쓰자. 그러면 관리 코스트를 아예 이제 0으로 만들면서 엔지니어로만 팀을 구성할 필요 같은 게 또 전혀 없어지고 SQL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인데 SQL은 뭐 요즘에는 기획자분들도 SQL 배워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굉장한 점프를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이터 인프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거의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냥 몇 년 전이랑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 시중에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하는 방식보다 극단적으로 관리 코스트가 이제 적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적냐 하면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회사에서 이런 파이프라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아니면 뭐 한 분 정도 두 분 한두 분 정도 있는 건데 저희 팀에서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한 300명 좀 넘는데 저희 회사 전체의 빅퀄리 이용자가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한 명 정도의 관리자가 그걸 다 이제 100명 이상의 어떤 데이터 분석가들을 커버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된 거죠. 옛날 같았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14, 15년도 정도로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데이터 분석가 한 명당 데이터 엔지니어 두 명 정도는 붙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데이터 분석가 20명 이상의 그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하는 분 한 명, 두 명 그리고 더 확장하면은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회사 전체의 한 1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를 한 두 명이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생산성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의 발전, 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잘 캐치해서 좀 똑똑하게 이제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잘 결정을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뭐 엘파치 스파크 정말 좋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좋으니까 이것만 나는 이제 파서 앞으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 사실 5년 후에 먹고 살 거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매니지 서비스로 다들 가는데 나는 이거 전문가야 라고 다 자신을 규정을 하고 그것만 파고 있으면 사실 점점 시대에 쭉 뒤처져 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 데이터 분야는 발전이 굉장히 빠른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 인상하고 하면서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준비한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다음 타임부터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데이터 엔지니어가 돼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저나 이제 저희 팀이야 이미 이제 약간 현역이지만 그래서 현역에서 막 이렇게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 앞에 것들을 보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좀 저희 팀이 나름 이제 첨단해서 좀 앞서가는 방식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기반으로 이렇게 좀 수업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시하는 제시 드리는 것보다 더 한 발 더 앞서간 뭔가를 이제 생각해내서 해내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를 예를 들어서 마술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술사라고 하면 아주 멋진 마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여러 가지 플리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 서비스만 이렇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서비스만 쓸 줄 아는 거를 떠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개발 스킬이나 경험도 좀 있어서 직접 이런 걸 개발할 줄도 알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직접 조립할 줄 알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이 까가지고 그런 거 문제 해결도 할 줄 알고 클라우드도 사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까지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다 할 줄 알지만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자기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 내가 이거 직접 오픈소스 내가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 할 줄 알지만 내가 이걸 쓰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아낄 줄 알고 그렇게 아껴진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또 이런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잘 엮어서 엮어내서 자기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팀 차원에 혹은 회사 차원에 개인 차원일 수도 있죠. 이런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최종 산출물을 더 잘 만들어낼 줄 알거나 그거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이렇게 미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습이 이제 이 앞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예제 수준으로 사실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실습이 잘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반나절 만에 진행할 수 있는 건 예제 수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예제를 좀 더 찾아보시거나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로 이거 하고 계신 분들은 혹은 학생분들이라면 좀 이제 또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업무에도 좀 적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그걸 좀 다양하게 여러 번 해서 이제 이걸 마스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오거나 했을 때 안 써보고도 뭔지 약간 다 아는 경제에 올라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가보시면 제가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예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3, 4년 전 3, 4년 전에는 이제 종종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었던 컨텐츠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오늘 강의가 제가 좀 우려먹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3, 4년 전 당시에는 일주일짜리 코스였어요. 이게 이거를 지금 반나절만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막 많이 발전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벌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아니면 적어도 한 3, 4일 4, 5일은 했어야 그렇죠. 3, 4일 정도는 했어야 커버할 수 있었던 내용을 오늘 반나절만에 해보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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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